닥터파이어 자, 8비트 당첨자 주인공은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댓글입니다 자, 당첨자는 바로 이승바 유튜브님입니다 자, 팔아요 저한테 비싸겠지만 저는 특가로 0원에 가져갈게요 아주 센스있는 흔하지 않는 참신한 댓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아! 이분한테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비트 주인공은 이승바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밴드 오셔가지고 매니저한테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월달에 제가 메카보, 메카 크로우 이번에 만든 8비트 이렇게 택배 다 한 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당첨자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또 재밌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간고사이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뿅!